자, 반가워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별수 없이 잠을 하나 사서 왔습니다. 뭐, 옛날 비올때는 별수 없어요. 아, 누나 아니면 우리 숫자 국민 여러분, 또 숫자를 방문해 주신 반가워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 이게 4일째인데, 어디까지 정말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뜨겁네요. 아, 이것도 다 고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불러올 테니까, 먼저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우리 소찬휘씨를 모셨는데, 우리 소찬휘씨가 우리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꼭 한번 숫자에 오시겠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숫자 국민들을 보러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즐겁게 활란 모시고, 또 우리 숫자, 학자들에서 다 같이, 장주 축제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더욱더 노력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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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많은 축제에 다는 거지만, 우리 군수님처럼 4일 동안 시작을 끝나고 끝까지 이렇게 축제 장소 떠나지 않고, 국민들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 어떻게 잘되고 있나 이런 확인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 군수님 너무나 참죠? 우리 군수님 사랑하시는 만큼 박수 하면서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자, 우리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자, 우리 군수님도 이제 함께 관람하실 텐데, 자, 여러분들, 우리 그 마지막, 오늘 이 무대에 정말 신경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펼쳐지는, 예, 제시블레 순찬 작년 축제, 자, 이제 마지막 콘서트, 오늘 이 자녀를 빛내줄 가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굽니까? 손찬이! 예, 대한민국 최고의 비방, 손찬이 씨를 소개합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비방, 손찬이 씨를 소개합니다.